여기에 사람들이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 마돈나를 만나기 위한 거라고요. 마돈나를 만날 생각에 들뜬 팬들의 모습을 보러 브라질로 가보겠습니다. 검은색 차량 한 대가 들어오자 사진을 찍고 손을 흔들며 기쁘게 반기는데요. 코르셋을 연상케 하는 코스튬을 입은 한 여성은 거리에서 춤을 추며 즐거워합니다. 가수 마돈나가 오는 5월 4일 브라질 팬들을 위해 브라질의 코파카바나에서 대규모 콘서트를 열 예정인데요. 이 소식을 듣고 찾아온 팬들의 모습입니다. 콘서트 티켓도 무료라고 해서 약 100만 명의 팬들이 마돈나와 가수들을 보기 위해 모일 예정이라고 하네요. 지금까지 굿모닝 홀드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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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